상가나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오랫동안 상업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바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던 방법이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기준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바꿔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아주 오랫동안 상업용도로 사용하다가 주거용도가 아닌 상업용도로 사용하다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바꿔서 파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무주택이라면 해당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아주 오랫동안 상업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팔기 직전에 주택으로 바꿔버리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파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아끼는 거죠. 어쨌든 비과세 받는 거니까. 하지만 반대 입장인 국가에서 보면 이건 단순하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조세 회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아주 오랫동안 상업용도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바꿔서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 보유기관, 이 보유기관은 주택으로서 보유기관입니다. 이 보유기관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크게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관, 이 기준 바꿨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도 바꿨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관을 보면 현재 법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해당 자산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가나 사무실 그리고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이겠죠.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로 보는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게 보입니다. 당연히 보유기관은 내가 샀을 때부터 팔 때까지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부터 주택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상업용 건물이었다가 나중에 주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1세대 1주택일 때 현행법이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상업용도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용도 변경한 거죠. 아니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양도했다면, 팔았다면 사실 우리가 비과세 요건이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이니까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 또는 주택으로 실제로 사용한 날 이때부터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6개월 만에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봐서 2년 이상을 충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경우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경우의 수마다 다릅니다. 딱 꼬집어가지고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 이유가 법적인 부분과 실제 세무세에서 이걸 해석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을 따져야지 그래서 실제로 용도 변경일이나 주거 사용일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는 관할 세무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법제화 시켜야겠다. 실제 실무에서도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법제화 시켜서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용도 변경일 상업용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짜 또는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한 날짜 그때부터 팔 때까지 그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용도 변경했거나 실제로 주거로 사용한 날 그때부터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앞으로 파실 때는 내가 이제 용도 변경하고 또는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다면 그때부터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게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바꿨다고 했죠. 현재 기준은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봐가지고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앞으로 바꾸는 걸 보니까 여기에 단서를 만드는 거죠. 단서를 어떤 단서냐면 다만 용도 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일반 공제율이면 1년당 2% 15년 최대 30% 이걸 적용한 거 아니면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런 비과세 요금과 똑같이 그 보유기간을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1세대 1주택 공제율이면 1년 최대 8%입니다. 보유 4% 거주 4% 해가지고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 이걸 적용한 거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 라고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바뀔 줄 모르고 미리 용도 변경을 했거나 또는 죽어로 사용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파는 것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단서는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겠죠. 개정안이 근데 아마 이거는 그동안 좀 문제가 많았던 걸 법조화 시키는 거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그건 지금 법과 앞으로 바뀔 법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법 기준 두 번째는 앞으로 바뀔 법 기준입니다. 먼저 지금 법 기준을 보면 만약 2018년도 9월 달에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이렇게 상업용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6년 정도 상업용으로 쓰다가 2024년 9월 달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2024년 12월 달에 양도했다면 그러면 실제 주택으로 가지고 있던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양도하는 거죠. 주택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 기준은 보유기간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니까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해서 물론 이제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따질 때 용도 변경을 또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날 그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면 예를 들어보면 2018년도 1월달에 상업용 건물을 취득해서 7년 정도 상업용으로 쓰다가 2025년 1월달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2027년 2월달에 양도한다면 이때 양도도 주택으로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주거로 사용한 날부터 어쨌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니까 물론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거나 집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2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2년 거주가 문제가 돼요. 이때가 우리가 2년 거주는 언제 붙는 요건이냐면 저장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원래부터 주택일 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건 원래부터 주택이 아니고 처음 취득할 때는 상업용 건물이었다가 나중에 주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처음에 상업용 건물일 때 취득했던 이 시점에 상업용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를 따져가지고 조정이었다면 2년 거주인 거냐 이거하고 어쨌든 이때는 주택이 아니었으니까 실제 주택이 된 날 그러니까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 또는 집으로 사용한 날 이때 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를 따져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아 이때부터 2년 거주가 붙는 거야 이렇게 할 건지 기준점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법상 해석을 보면 어쨌든 보유기간도 이렇게 용도 변경일부터 또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봤으니까 실제 이제 2년 거주가 붙는 그것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 또는 집으로 사용한 날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 이게 맞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2년 거주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때예요. 취득. 자 그러면 이 취득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돈을 주고 사거나 증가 받거나 상속 받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집으로 사용했거나 자 이것도 과연 취득으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취득은 이때 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 돈 주고 산 거 그래서 이 취득의 개념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할지 이때를 기준으로 할지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어떤 기재부 해석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 법령에서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법제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때가 아닌 이때를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주터로 바꿨거나 아니면 집으로 사용한 날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인용 거주가 붙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법 해석이나 법령이 나올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팔기 전에는 먼저 기재부에 물어보고 답을 구한 다음에 반응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결론을 내보면 음 이게 좀 복잡하니까 아 난 그전에 복잡하기 전에 이런 케이스에서 나 그냥 비과세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쵸 1년 동안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니까 내년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구 용도로 사용을 해서 팔면 지금 법 기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파시는 거고 이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건 그냥 주택으로 바꿨거나 주거로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2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되는데 중요한 건 2년 거주 이 조동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것 그 시점을 애초에 상업용 거문을 취득할 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택으로 바꾼 나라를 볼 것이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먼저 기재부나 주변 세무사님의 답을 구하고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찬송을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